다니엘 후엠아이 오늘은 주일날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악한 죄가 교만이라 하십니다. 주님, 사울은 교만하여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버림 받지 아니하도록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룩한 주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